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순리학과 졸업생이고 현재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박학전문대학원생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전교재 주PD 운영하는 펜앤드 마이크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거기서 100초 칼럼이라는 걸 진행을 했고 제가 어떻게 좌파에서 5파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전향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앞으로 태극기 주PD에 계속 참석하면서 연사로 주기적으로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 갖고 관심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까지 적폐청산을 위해 다시 새로운 시동을 걸어서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시도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를 다 바라먹고 특히 서민 경제에 완전 파탄 내서 서민이 영원히 서민인 나라가 아니라 서민이 그냥 가난한 사람 빈민되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거의 이 정도면 양심이 스탈린, 히틀러, 마우쩌둥 수준 아닙니까? 기회 사다리인 대학 입시, 정시 다 없애고 위장 전입하시는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하신다는 말이 보수세를 보고 적폐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적폐입니까? 문재인이 적폐 아닙니까? 원래 좌파의 본질 중 하나가 내로남몰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자기 합리와 정신 승리, 좌파의 본질 아닙니까? 우파가 하면 다 나쁜 거고 좌파가 하면 다 착한 겁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김정은 독재 정권이라든지 1인 독재 정권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중국의 저 시진핑을 옹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절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좌파 경제학자들의 책상 속 망상에 가까운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것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서 서민 경제 나 말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이 하면 나쁜 거고 내가 하면 착한 거라서 자기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김정숙에게 집에서 제떨이 심부름 시키는 가부장 마초 꼰대가 문재인입니다. 여성 인권을 그렇게 옹호한다면서 이슬람 예맨 돌체자 난민을 우리나라에 불러들여서 서울 시내의 치안을 위협하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이슬람 IS 테러리스트들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불안해서 서울 시내 집회에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보고 제지 발정자라더니 미투 사건 터졌을 때 불륜범 우리나라 악질 성폭행범들 다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이런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 소리부도 애국 진영을 지지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젊은이들도 역겨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어제 카톡을 보내서 장하성 실장의 발언을 정말 욕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강남 살면서 서민은 강남 살만 안 되겠냐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분이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이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이용한 홍보사업을 통해 돈 벌고 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용해서 돈 버시는 분이 일찍여 문재인 정권에서 서민 경제 다 말아놓고 손수 반성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부구 1억 피부과 다린다고 비판하시던 분들이 유은혜 장관의 피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즉 문제 있는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방향은 그들의 그 위성과 내로남불 좌파가 하면 착한 거고 우파가 하면 나쁘다는 그들의 그런 위성은 철저히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열받는 게 국민들의 낯빛은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서 어두워지고 폐업이 창업보다 더 많은 나라가 됐는데 문재인 정권 관료들과 높으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피부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좌파들은 자신들이 선이고 호흡하는 아기라고 하지만 진짜 아기 누굽니까? 국민들의 민생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고 한미동맹이 위협받는데도 아무도 관심 없고 서울시내 심지어 강남에 잘사는 동네에도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나는 이 국가현실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문재인이 진짜 아기니까? 국민들은 전기요금 노진세 때문에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도 집에서 맘대로 못 틀거든요? 근데 여름에 청와대 강녀들 회의하는 거 보니까 주사파 임종석은 두꺼운 양복 입고 에어컨 빡빡 틀면서 청와대에서 웃고 있습니다! 사기 딸은 미대에서 벗대로 정파시켜놓고 서울대를 없애야 하신다고 하는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저는 저 위선적이고 부는 자기네들만 노리고 국민은 영원히 서민이어야 되고 서민이 부자될 기회에 아예 없애버리는 저 악질적인 문재인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독재정권이 청와대에서 방 떼고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서민은 영원히 서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저는 서민도 능력만 있으면 부자될 수 있고 저같이 과외하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해서 사울대 나오고 외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희승말받던 이런 존경이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도 노력만 하고 존경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이념으로 하는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